.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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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라인업 나왔습니다. 진짜 충격적이다. 맨날 충격적이래. 진짜 충격적이다. 충격적이라고? 리퍼트 형? 베이비? 알겠습니다. 오답을 발표하겠습니다. 좀 많이 바뀌었네. 근우 형이 안 나가겠네. 나 나간다 했는데. 내보낼 것 같아. 1번 상욱. 임상욱? 1번 타자. 이루승, 문교원. 진짜로? 이루승, 문교원. 오? 예? 진짜로? 오? 대답해라, 대답해라. 오, 우리 쳐다보면 대답 안 하고. 막 나가기 쉽나? 아니 본인도 모르니까 다가간 거야, 본인도. 나, 나, 나. 나 외야수인데, 이루승다니까. 2번 타자. 유격수, 임상욱. 됐어. 0번 테이블 세터. 둘 다 감 좋구나. 3번 타자 DH 박용택. 네. 4번 타자 1루수 이대호. 네. 와, 5번 타자. 부담스러워. 송우 형? 김문우. 아니야, 저 안 돼. 5번 타자. 이특근. 호수 박재웅. 와, 몰리나. 와, 몰리나. 와, 몰리나. 저거 이래. 오늘 많이 했어, 이렇게. 1번 타자. 좌익수 정의용. 예. 7번 타자. 3루수 정성훈. 네. 좋아. 8번 타자. 좌익수 김문우. 좌익수요? 아, 무익수 김문우. 아, 예. 미안, 미안, 미안. 2번. 준교수. 나. 최수현. 아... 예? 파이팅 하시죠. 선발 뛰어요. 야, 잠깐만요. 두 번째 얼굴 잘할게요, 잘할게요. 아니야. 아니야. 오케이, 잠깐만. 잠깐만. 선발 투수.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2대응. 예. 아... 최근에 좀 안 좋았는데, 네. 오늘... 네, 오늘 좀 진지하게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회식 기쁘게 가시죠. 그룹 선배님이 다치셔서 1번 타자랑 2대수가 공백이 생겼는데, 공백 없이 제가 잘 메꾸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번. 아, 야. 오늘 공백 잘 던지더라. 진짜, 공백. 오늘 진지한 2대응. 경기 초반 확실하게 해 주고. 그다음에 1, 2번. 오늘 확실하게 한번. 젊은 패기 한번 딱 보여주고. 자, 오늘 화끈하게 하고 딱 회식 갑시다. 체력,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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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ta, 범행! 3번 탈지했다. 2번 탈지했다. 스크래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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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집중 집중 긴장되는데? 첫 고려대 직관에 긴장되었어요? 처음에? 그때 좀 긴장되었어요 무서워요 약간 페퍼 할 거야? 네 좀 해 네 왔습니다 천천히 해라 천천히 네 이룬으로도 천천히 해도 되니까 천천히 네 네 선배님 오늘도 지금 회전 좀 풀렸습니다 변화에 던져 조선이 풀리고 아플리고 있는데 공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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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네 자꾸 떠나 생각은 안 돼 네 그 던진 무대 네 조선이 형이 다 잡을 테니까 네 지금 하면 알겠습니다 돼요? 안 떨려요 안 떨려요 직관 나가는 직관 손발 오랜만에 안 돼 직관 손발은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근데 안 봤다고 네 네 아까는 떨렸는데 막상 드라운드 들어오니까 좀 덜 떨리네요 이거 제 라인업 나오니까 그럴 거 같아 맨날 대타 나가서 안타 하나 치는 거 보러 오시는 건데 선발 나간다 해가지고 나간다 하면 깜짝 놀랄 거 같긴 해요 진짜 좋아? 응 희한이 형 희한이 형 플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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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니야? 자 플레이트 신자룡 씨 계십니까? 어? 신자룡 씨 계십니까? 어? 내가 그런 줄 알았다 내가 그런 줄 알았다 내가 그런 줄 알았다 내가 그런 줄 알았다 나 못해 아 나 못해 진짜 아 나 진짜 못해요 빨리 해라 시간 없다고 야 홍구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하고 가운데 치고 좌우 치면 끝 가운데 치고 좌우? 가운데 치고 좌우 치고 좌우 치고 오케이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왼쪽 한 번 왼쪽 한 번 왼쪽 한 번 아 나 이거 진짜 플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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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홍구야 도연했다가 형 아직 들어가 있어 형 아니야 형 들어가 있어 빨리 아니야 여기서 나가면 되지 아니야 저기 가 있어 여기서 나가면 돼 있어 나가? 나가? marginalized 여기 가장 마운드를 먼저 밟는 선수는 신지영이었네요 목소리가 웃을 것 같아. 저 별거 아닌 것 같아서 떨리나니까?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신규 형, 하나 둘 셋 안 하냐? 하나 둘 셋 안 하냐?